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조작을 진행해주세요. 전산조작을 환 calm도 전산조작 얀은ыл속 ön 생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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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